2일 대한민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1,500만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가족과 다름없는 존재인 반려동물인데 버려지는 아이들도 많죠. 그래서 새끼를 분양받기보다는 유기견을 입양하려는 분들도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한 마음을 악용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고현선 동물권행동 카라 활동가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고 활동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앞서 영상에서 봤습니다만 유기견 보호수라고 검색해서 찾아 들어가 봤더니 사실상 펫숍, 그러니까 강아지 가게인 경우가 많더군요. 이런 신종 펫숍 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앵커님, 사지 말고 입양하세요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많은 시민분들이 이제는 동물을 사는 것이 동물 패션업에서 동물 학대에 일조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동물을 사지 않고 입양하려고 하는 시민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시민들을 가짜 보호소를 만들어서 끌어들이고 그 보호소에서 시민분들은 입양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개들을 사게끔 만드는 신종 사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양을 하고 싶어서 실제로 와보면 입양, 파양된 개들이 있는데 거기서 또 새로운 강아지들로 이렇게 권하는 수법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렇게 손님들을 유혹합니까? 이제 강아지를 이제 입양하고 싶다. 그래서 그러면 파양된 개들을 우리가 데리고 있는데 이런 개들을 보겠냐. 그런데 이런 개들은 크기도 크고 나이도 많고 질병, 이런 질병이 있다. 이런 식으로 키우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공간에 작고 예쁜 품종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강아지들도 한번 보지 않겠냐, 이 강아지들이 훨씬 키우기도 쉽고 건강 문제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이제 패스숍 강아지들을 사도록 유도합니다. 아, 일단 입양을 하려고 개를 입양하려고 오신 분들은 개를 키우는 의지나 여건들이 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자기네들이 강아지를 파는 그런 수법이군요. 네, 맞습니다. 이 이런 변종 신종 패스숍이 그럼 언제부터 생긴 건가요? 신종 패스숍이 처음 생긴 것은 한 7, 8년 전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나 됐습니까? 네, 하지만 3, 4년 전부터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대표적인 업체들은 전국에 분점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대규모가 되었고 이렇게 성업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유사 업체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유기견을 입양하려고 갔던 분들에게 정말 황당한 일이 아닐 수 없죠. 신종 패스숍 피해자의 말을 듣고 오겠습니다. 신종 패스숍 피해자의 유기견은 실제적으로 병이 있고 그리고 너무 크고 그리고 얘가 말을 안 듣고 그렇기 때문에 파양된 경우가 많고 이 애들은 솔직히 구제불능이다. 네이버 측에서는 그 내용을 앞뒤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은 내리기 때문에 맹점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신종 패스숍 피해자의 유기견을 이용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서 댓글을 올리는 건데 네이버 쪽에서는 패스숍 쪽에서 항의만 하면 바로 그냥 내려준다는 얘기인가요? 네이버에서 아마 악성 댓글에 대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만든 제도를 업체들이 악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업체들은 네이버에 항의를 해서 이런 글들을 내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피해자들에게 협박 전화를 하거나 법적으로 소송하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이 글들을 내리게 해서 인터넷 후기나 이런 진실들을 감추고 있습니다. 네, 신종 패스숍이 돈을 버는 방법이 강아지를 판매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면서요. 심지어 파양하려는 강아지를 맡아준다는 조건으로 보호비를 또 꽤 많이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네, 파양을 원하는 보호자에게 돈을 받고 파양한 동물에게 새로운 좋은 가족을 찾아주겠다 이렇게 하지만 그 파양자들이 동물의 현재 상태나 입양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전혀 알 수 없는 경우가 많고요. 심지어 그런 정보를 알고 싶다면 돈을 더 내라 이런 업체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기르던 강아지를 도저히 여건이 안 돼서 그런 유기견 보호소에다 맡긴단 말이에요, 파양을 한다고 그러면서. 돈을 얼마나 달라고 그러나요? 그건 업체마다 굉장히 다른데 초기만 해도 100만 원 미만, 7, 8년 전만 해도 100만 원 미만으로 저희한테 제보가 들어오는 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보가 들어오는 건들을 보면 한 150만 원은 기본적으로 넘고 200만 원, 300만 원을 낸 피해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어쩔 수 없이 개를 키우지 못하게 돼서 주변에 달리 맡아줄 사람이 없고 그렇다면 파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가족처럼 아끼던 강아지니까 좀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죄책감에서 돈을 주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고 그럼 걔네들을 제대로 돌보기는 합니까? 제대로 돌보면 그나마 그래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파양한 동물을 맡아주면서 그 돈을 받고 다시 입양을 이제 보내고 그 입양을 받을 때 받은 입양비로 이 보호소가 운영된다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파양된 개들은 거의 방치되어 있고 거의 돌봄을 받고 있지 못하고 그 광고를 통해서 끌어들인 시민들에게 그냥 펫쇼, 일반 펫쇼 같은 강아지를 파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주인을 만나지 못하고 입양도 안 되고 해서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 이제 최근 농림부, 아니, 죄송합니다. 최근에 동물단체 라이프라는 곳에서 여주의 한 신총패샵을 이제 조사했는데요. 파연된 동물들을 동물 처리업자에게 넘겨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둥기로 쳐 죽이고 생매장을 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현장 조사에서 그 보호소 근처에 매장된 사채만 120여 마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저희 SBS에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반려동물을 보호해 주는 임시 보호소 운영진이 돈을 받고 동물들을 방치한 채 도주했다가 넉 달 만에 체포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호소 주변에서 동물의 사채 수십 구가 발견돼서 충격을 줬습니다. 리포트 보고 오겠습니다. 경기도의 한 버려진 펫숍, 주변 공터를 팠더니 강아지와 고양이 사채가 잇따라 발견됐습니다. 사람에게 학대당한 흔적도 확인됐습니다. 방치된 동물은 50마리가 넘고 땅에 묻힌 동물도 20여 마리나 됐습니다. 반려동물 주인들의 고소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펫숍 대표 김 모 씨 등 잠적했던 일당 3명이 지명 숲에 4개월 만에 검거됐습니다. 이들은 반려동물을 임시 보호하고 입양까지 알선해 주겠다며 100여 명으로부터 90에서 100만 원씩을 받았고 도주 직전에는 반려동물 병원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추가로 챙기기도 했습니다. 자, 저런 곳을 보호소라고 맡겼다가 아이들이 저렇게 가족처럼 아끼던 반려동물들이 저렇게 죽은 걸 보면 정말 마음이 상할 것 같은데 보호소라는 이름을 왜 아무나 쓸 수 있습니까? 현재로서는 신종 펫숍을 보호소로 부르는 것을 막을 도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체계 안에 보호소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지금까지 정부는 유기견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응을 해왔고 저희 같은 단체나 아니면 개인 활동가들이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대응해서 해결을 해왔습니다. 법적으로 아무런 지위가 없기 때문에 규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라서 민간보호소를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하지만 이 민간보호소에 대한 정의를 영리목적으로 하지 아니한다라고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항을 가지고 신종 펫숍을 규제하기에는 부족해 보입니다. 이 사안을 소관하는 부처가 농림축산식품부죠? 농림축산식품부 입장은 뭡니까? 현재 농림부는 보호소와 판매헅소 간의 층간 구분 같은 공간 분리를 통해서 이것을 규제하고 관리하겠다라고 이제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이것이 신종 펫숍을 규제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보호소와 펫숍이 같은 이름을 쓰는 것을 규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좀 불가능하다라는 것이 농림부의 입장인데 그렇다면 신종 펫숍을 규제할 때 동물의 동물 상태나 이런 것을 가지고 규제를 하게 될 텐데 현재 생산업체, 허가된 생산업체에 대한 동물 관리도 제대로 규제하고 있지 못하는 농림부가 과연 신종 펫숍까지 제대로 관리를 할 수 있을지는 굉장히 의문이 듭니다. 일단 최근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데 보호소 명칭을 아무나 쓰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더군요. 일단 이 법안이 빨리 통과되는 게 중요하겠군요. 네, 지난 6월에 윤미향 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에 대한 점검과 단속을 강화하고 동물 판매업자가 민간동물보호시설의 운영자가 될 수 없게 하고 그리고 민간동물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자가 보호소라는 명칭을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내용인데요. 법안이 통과된다면 신종 펫숍을 단속할 근거가 될 것 같기는 한데 앞에 말씀드린 대로 농림부가 그 동물 판매업자와 민간보호시설 운영자를 양립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법적으로 지나친 규제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법안이 통과돼서 제대로 실효성을 가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합니다. 네, 인터넷 포털에 유기견 보호소를 치면 펫숍으로 연결이 되는 구조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던데 고칠 방법은 없습니까? 인터넷 검색의 상위노출은 광고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종 펫숍들은 대부분 큰 자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위노출되는 광고비를 집행을 하게 되고요. 유기견을 검색했을 때 상위노출되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각종 포털들에게 봤지만 사실 보호소라는 명칭을 지금 쓰는 것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기 때문에 포털 입장에서도 이것을 규제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보호소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생기고 이런 신종 펫숍에 대한 규제가 가능해지면 이 포털에 대한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유기견을 입양하시려는 분들이 신종 펫숍이라는 곳에 속지 않으려면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해야 하나요? 신종 펫숍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 품종견들이 많고 그 품종견의 어미는 보이지 않는다거나 어린 품종견들이 있는 곳과 성견, 믹스견들이 지내는 곳이 분리가 돼 있고 그 환경과 돌봄 수준이 굉장히 차이가 난다거나 아니면 성견, 믹스견들이 지내는 곳을 아예 공개하지 않는다거나 입양한 사람들이 왔을 때 크기, 나이, 질병 등의 이유를 들면서 작고 그런 품종견들만을 권한한 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양을 위해서 보호소를 찾았는데 이러한 점들이 보인다면 그곳을 신종 펫숍으로 의심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은 반드시 신중하게 결정되고 시간을 두고 진행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서 대해주시고 평생을 함께 하셔서 이런 신종 펫숍에 가는 일을 막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실제로 잘 운영되고 안전한 유기견 보호소는 없습니까? 인터넷에서 보호소나 유기견을 검색을 하면 이제 그런 광고비를 대규모로 쓰는 신종 펫숍들이 상위에 노출되기는 하지만 구조된 나라에서 운영하는 시보호소나 저희 같은 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소를 통해서 구조된 동물을 입양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라고 하는 곳에 접속하시면 이제 그런 시보호소가 보호소에서 보호하고 있는 유기동물을 보실 수 있고요. 그 핸드폰 앱에서는 포인핸드라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어요. 그 앱을 통해서도 시보호소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물단체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단체에서 구조한 동물 등의 현재 입양이 가능한 동물들의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유기견들 문제뿐만 아니라 새로 태어나는 강아지들을 이른바 생산해서 파는 그 구조도 좀 문제로 지적되더군요. 네, 지금 뭐 신종 펫숍도 그렇고 일반 펫숍도 그렇고 강아지 공장에서 개들이 태어나고 경매장을 통해서 쇼브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물학대의 온상인 강아지 공장에서 태어난 개들이 2개월도 되기 전에 경매장으로 넘겨져서 펫숍에 가게 되는데요. 법적으로 새끼 강아지들은 2개월 때까지는 어미랑 같이 있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전시될 때, 펫숍에 전시될 때 2개월 전후가 되도록 맞추기 위해서 태어난 날짜를 조작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강아지 공장에서 구조한 개체도 태어난 지 45일가량이었는데 어미는 주변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강아지 귀엽다가 키워볼까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 앞서서 좀 고민하고 생각할 것들이 좀 많아 보입니다. 네, 법적인 주제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의식 변화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요와 공급이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양쪽이 같이 줄여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입양은 매일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동물을 사는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농림부가 발표한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22년 반려동물을 구입한 사람은 29.3%, 입양한 사람은 17.3%입니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돈을 주고 사고 있습니다. 펫숍에서 전시된 동물을 돈을 주고 사는 것은 이 동물이 펫숍에 오는 과정 그리고 그의 모견과 부견이 학대, 학대당하는 것을 방치하고 돕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지 않고 입양하는 문화가 우리나라에 정착하는 것이 우리나라 동물복지의 큰 시작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현선, 동물권 행동 카라 활동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현선, 동물권 행동 카라 활동가였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상욱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